이렇게 북한 도발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조금 아쉬운 일도 어제 새벽에 벌어졌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 대응 사격으로 우리 군과 미군이 훈련을 했는데 이 도중에 미국의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은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군이 발사했던 현무투 미사일이 발사 직후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요. 발사를 할 거라는 것은 우리 군 출입 기자들에게도 전달이 됐지만 몇 시에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서 밤 11시 반에 추락을 했고 이 이유를 설명한 것은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그래서 강릉 일부 주민들이 밤에 굉장히 불안에 떨었다고 하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아마 앵커도 받았을 것 같은데 저도 새벽에 1시 정확히 따져보면 1시에서 2시 사이에 SNS로 지금 나오는 광경들하고 불안하다는 목소리들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되게 긴밀하게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물론 전임 정부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는 2017년 9월인가요. 이때부터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정부 차원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 훈련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니까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각각 두 발씩을 쏜 것 같아요. 쐈습니다. 쐈는데 그중에 한 발이 현무투. 이게 2012년쯤에 아마 전력화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사거리 300km고 상당히 위력적인 탄도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격 훈련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도미사일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발사체가 폭발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게 이미 지금은 현지에서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모든 국민들이 알 수 밖에 없는 지금 세상이 됐어요. 군이 이거를 밤중에라도 빨리빨리 전파를 하거나 최소한 도로 이런 일이 있었고 피해는 없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지금 나오는 저 영상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전국민에 다 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이야 우리가 쏜 미사일이 제대로 안 돼서 터졌다고 복발했다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이번 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불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 반쯤이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사실 확인을 해서 공식 입장 발표를 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그래서 한 7, 8시간 정도 SNS상에는 해당 영상들이 계속 퍼지고 있는 와중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강릉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왔고 한반도에서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상황 일부 주민들은 전쟁이 난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럴만하지 않았을까. 일단 군 당국은 오늘 아침에 낙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내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탄두가 아닌 추진체가 폭발을 해서 남은 연료가 타는 모습이 불이 난 것으로 보였다라고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탄두가 만약에 폭발을 했다면 정말 큰 사고로 발생할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일단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북한도 미사일 도발을 연일 이어가면서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더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Q&A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